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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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시대가 돼가지고 현 회장님이 우리 정두리 회장님이십니다. 아까 식사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다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정두리 회장님 나오셨고 바로 또 옆 지역에 그리고 대립 2동에 저희는 우리 정두리 회장님이 우리 정두리 회장님이 우리 정두리 회장님이 여기 회원 중에 가장 젊은 70개이신데 아마 나중에 그렇게 일하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대립 3동의 고립경회장의 회장님이신 김윤근 회장님께서 사실 오늘은 오늘 자리를 그쪽으로 오셨으면 하고 공직국가... 주까지... 주까지... 이것이 장소가 넓어서 내일이 검진할 수 있는 길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회장인 김선초 부회장은 먼저 나오셨습니다. 우선 오신 우리 피자님들께서 저희가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의 배식 반장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오셨고요. 대식 부반장 우리 당의 정책을 다 총괄하시는 이재호 정책위의장님이고요. 서울 전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서대문의 김경호 의원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대형 김민석 의원이고요. 우선 정두림 회장님하고 김윤곤 회장님이고요. 간단하게 환영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그렇게 바쁘신데도 이렇게 우리 대림동을 방문해 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박수 한번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민석 의원님께서 우리 대한노인의 식사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한 달에 열 번씩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주일에 세 번 먹던 걸 다섯 번으로 해가지고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요. 앞으로 어르신들 좀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오늘 배식반장 이재명 대표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림동이 큰 숲동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명칭도 정말 정감갑니다. 우리 정두리 회장님 반갑고요. 덕분에 오늘 제가 전심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김태랑 전 회장님도 그 옆동네에서 와주신 우리 김용건 회장님 우리 김선조, 김선초 부회장님도 반갑습니다. 이 경로당의 젊은 소녀 소녀예요. 가장 젊은 소녀시라고 우리 박옥주 어르신 전심 너무 잘 먹었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고령화되어 가면서 노인들께서 어르신들께서 겪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가난의 문제인 것 같아요. OECD 국가들 중에 노인 빈곤이 가장 많은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좀 수치스러운 그런 통계도 실제로 꽤 오랫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 수준, 경제 수준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만큼 부족하냐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국가의 의지에 관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 세대들은 젊은 시절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정말 큰 공로와 큰 세대들이십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또 오명을 쓰고 있는데 결코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최저선 그런 것들 없이 누군가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만 선택해서 골라서 지원해주는 이런 복지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을 정해두고 그 점은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소위 말하는 기본 사회를 우리가 미래 비전으로 초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탈락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의 식사 문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먹는 문제 정도 이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이 충분히 우리 국민들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국력 수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라고 하는 또 좋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외로움도 함께 해소하고 또 경로당에 출입하면서 또 교육도 받고 건강관리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또는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을 호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좀 많은 격차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선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주 5일 주 5일 정도는 원하는 사람 누구나 경로당에서 전신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게 안 하면 그건 각자의 선택인 것이고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경로당 전심 제공? 이렇게 저희가 정책명을 잘 정해야 될 텐데 경로당 전심밥상 또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도 너무 길어서 당연한 거니까 전심밥상 라든지 이 정책명으로 저희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텐데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이계호 의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정책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계호 의원입니다. 경로당 점심밥상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으로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들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복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경로당이 6만 8천여개가 있습니다. 바로 이 경로당에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식사도 하시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때로는 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5일에 모두 점심을 드리면 좋은데 여러가지 사정 때문에 그렇지 못한 곳이 전국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또 지역간의 격차도 대단히 심합니다. 충청도에 대전이나 충북같은 곳은 거의 90% 이상 주 5일 급식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지역들은 훨씬 미치지 못하고 대구같은 경우는 1%밖에 안됩니다. 바로 지역간 격차가 이렇게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당연히 예산과 인력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각 경로당에 필요한 여러가지 경비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쌀값 급양비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 급양비 그리고 냉난반비 까지는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각 시공구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영등포구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비용이 어디에서 들어가냐면 바로 부식비가 필요한거죠. 오늘도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만 그 부식비가 들어가고 또 그와 함께 조리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같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박옥주 젊은 어머니께서 직접 해주셨는데 다른 지역은 그런 경우에 인력을 구해서 인건비를 주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지방자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그게 안되면 각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자체 부담을 해서 급식비와 부식비와 인건비를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러한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부식비와 인건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한 비율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법 개정안들이 노인복지법 개정안입니다만 많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잘 아시는 김민석 의원도 꽤 대표 발의를 하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복지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의 모든 경로당에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냉난방비와 쌀값 외에도 부식비와 부식담당 인건비를 함께 2분지 1 이상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부터 솔선수범을 하고 또 각 지방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경로당 주 5일 점심 밥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어르신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주 5일 점심 밥상 정책은 여기 계신 김민석 의원님께서 정책위 의장하실 때 처음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서도 오늘 부를 방문하시게 된 건데요. 제가 지금 시당 의원으로서 김민석 의원님의 제안 이후에 서울시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주에 3일 정도 음식비가 제공이 돼서 이틀 정도 밤같으면 5일 다 점심이 제공됐으면 좋겠는데 3일밖에 제공 안 되는 경로당이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당의 의지로 바로 실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저희 서울시당에서는 총선 공약 12개 중에서 1호 공약으로 어르신 밥상 5일 제공 이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오늘 특히 서울시 경로당 점심 밥상 제공 약속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니까 더 힘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 구청장 8분과 25개 구의회 원내대표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바로 이 문제가 전실화될 수 있도록 그런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이후에 결론된 사항을 서울시민들에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영등포도 이번 예결회 때 이 예산을 올렸고요. 서대문고 저는 서대문고 국회의원인데요. 서대문고도 예결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뿐만 아니라 이 어르신 특히 서울시 경로당 주 오후일 점심 밥상 정책은 아마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가 더 발전해 나가서 우리 중앙당은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어르신들의 복지를 작은 걸 수 있지만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르신께 늘 감사드리고요. 어르신이 대한민국 뿌리에 저희도 교도하는 정당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렇게요. 오늘 저 아주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소녀라고 해주신 박옥주 께서 현실에 일하면서 불편함 이런 거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녀라고 하는 제 관계 아니고 주방에서 하고 있어요. 본인은 대표님과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식 도우미 한 지 1년 됐는데요. 중식 도우미 가 다른 시니어 급여 말해도 되는가요? 급여가 예를 들어서 시니어 1시간 해고 와도 27만원 받는데 우리는 추가 수상 3만원 하고 30만원 받거든요. 그런데 12번을 해요. 그러면 도우미는 5번 하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80세가 다 넘었고요. 저만 70세인데 인력이 충당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그거 정책은 물론 세우셨겠지만 지금 LO상 특별수상 3만원 더해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받고 우리는 12번을 해요. 다른 데 10번 할 만 우리 12번 하는데 3명이서 하고 회장님이 봉사정신으로 매일 나와서 해주셔요. 사무장님 매일 와서 봐주시고요. 우리 40명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알차게 했는지 12번을 먹어요. 다른 데 10번 모두 12번을 해요. 꼬박꼬박이요. 그런데 그걸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거기 조금 보완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도우미가 문제인데 우리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 봐야 되지 메뉴 짜야 되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지금 그래서 생기는 인건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아까 정두리 회장님 그냥 간단하게 활용합니다만 하셨으니까 한 말씀 더 해주셔요. 저희는 회장님이 정말 싸가지고 시장을 받아줘요. 계속 받아주니까 도우미는 알았으면 하는 거지. 그리고 12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 10분 해서 30만 했는데 두 분 올렸어요. 두 분 일주일 세 번 해가지고 12분 했는데 저희 자체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월급을 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우미들 불관이에요. 그런데 회장님하고 내가 아무리 잡아도 나온 돈 가지고 쓰는데 우리가 월급을 더 줄 수가 없어요. 구청에 쓰나 생각을 해서 더 주면 모르지만 농도당 자체에서 올려 줄 수가 없다. 그래요. 농도 농도 가 쓰는데 살 수가 없다. 장보고 메뉴 짜고 그다음에 사실은 구매를 어디서 하느냐 더 싸게 하느냐 이런 고민들을 다 우리 회장님들이 정말 자원봉사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태란 회장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태주시고 우리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란 회장님들 김태란 회장님들 김태란 회장님들 이 큰숲에서 경로당 생활을 회장을 한 10년 했고 또 지금 사무장을 한 3년을 했습니다만 그런데 회장은 너무 힘들지만 사무장 하는 일이라는 거는 제가 하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힘이 됩니다. 메뉴도 짜야 오고 또 그걸 그대로 매일 부식을 사다 줘야 그때그때 부식을 사다 놓고는 먹을 수가 없어요. 변액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이 이러는데 제가 힘이 들지만 우리 경로당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한 금년 7월 이전에는 운영비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는 밥 3끼를 못 두고 두 끼만 했어요. 그러다가 7월 이후로 3끼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 인원은 우리가 밥 먹는 인원이 20명 넘기도 적게 부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지에 와서 보면 한 40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힘도 더 들고 이런거지 힘 더 들은 것은 제가 조금 노력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라든지 하나하나 비유를 다 맞춰서 생활한다는 굉장히 힘이 들대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박옥주 주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서 일을 시킨다는 거 굉장히 힘이 들대요. 사람마다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가 허수품 것이 있는데 그대로 다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 돈 가지고는 그래가지고 7월 이후에 운영비를 올려줘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반찬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참 지금 반찬 자리 준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경로당에 사람들이 들어오라고 줄을 세 있습니다. 그러나 장소가 협조 협조 오기 때문에 다 받지를 못해요. 지금 이런 거식에 놓여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 인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받다 보면 50명이 되고 60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60명 중에서 밥 먹으러 오는 인원은 40명 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받아가지고 자꾸 더 오면 안질 자도 없지 참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노인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그걸 못 강북은 주 5일 그 다음에 대부분 주 3일 정도인데 송파가 최근에 예산을 올렸고 영등포는 영등포 9위에서 어제 15%를 올렸습니다. 서대문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식이나 쌀 운영비는 올리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첫째 구인난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로는 그걸 해도 아까 말씀처럼 메뉴 짜는 거 구입하는 거 등등에 관련된 노동이나 사실 어려움을 회장단들이 다 지금 부담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관련된 법을 저희 당의 몇 분 의원들이 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게 되는 법도 되어 있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나왔지만 사실은 대학생들의 첫월의 아침밥이나 최근에 저희 당에서 내놓은 청년 3만원 패스 이게 다 우리 당과 대표님이 강조한 청년 정책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르신 관련한 정책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것이 첫 번째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경로당 점심입니다. 그래서 청년을 살피고 노인 어르신에게 효도하는 민주당이 되자 하는 취지로 사실은 당관 이재명 대표님 또 정책위가 방향을 잡아서 오늘에 이르렀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대표님 이제 거의 마무리 말씀 주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전 회장님 지금 사무장 하고 계시군요. 회장 하시다가 사무장을 네 제가 오늘 우리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발견됐는데 경로당의 급식을 지원하는 곳이 시도 단위로 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충북이라고 해요. 93%고 제일 지원을 안 하는 데가 대구고라고 합니다. 1% 100군대 중에 한 곳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함의가 좀 있죠. 사실은 그건 그렇다 치고 어쨌든 우리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 이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골라서 지원하는 지사회 그것도 꼭 필요한 일이지만 국력 수준 경제 수준에 맞게 기본적인 삶을 모든 영역에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눈에 띄는 게 아마 이런 전심은 그냥 경로당에서는 다 기본적으로 해결된다 라고 믿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급식도우미 활동하시는 분 몇 분이세요? 세 사람 하나 점점 이게 저도 많이 시간이 지났지만 시장으로 있을 때 이 문제가 그때 시작됐어요. 급식도우미를 배치하느냐 마느냐 경로당에서 과연 이런 집단급식인데 이것도 각종 집단급식에 해당하는 제도가 많잖아요. 규제 그런데 과연 거기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사고 날 경우에 책임 문제도 심각하지 않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해결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지 않고 최소한 전심은 다 국가가 책임져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봉사하시는 어르신들도 특별한 희생을 치르지는 않도록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번들어 저희가 잘 말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식단에 이렇게 감사합니다.